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아노스 문지구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2025학년도 지구과학원 유형별 자료문서 스텝 1, 2 끝났습니다. 다음 스텝 유형별 자료문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강좌 택징 일단 20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과학원에 해당하는 전범위의 모든 교과과정의 내용들을 여기서 다 떠들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 중에 이거 조금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는 이거는 조금 고난도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들 이거는 학생들이 조금 이해도가 다른 주제에 있어서 좀 떨어지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고난도 개념과 자료 분석을 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그리고 그래 기왕 이거 우리가 한번 보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마당에 진짜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갈 거면 파고 들어가 보자. 어떤 사고의 폭을 넓히려면 제대로 한번 넓혀보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몇몇 내용들은 조금 깊이 있게 파고드는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료 분석도 할 거고 그 자료 분석을 한 다음에 아, 그 자료 분석을 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문제의 질문이 주어지고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습을 바로 즉각적으로 해볼 수 있는 유제. 유제. 방금 봤던 거랑 유사한 문제. 의풀이도 같이 겸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료 분석 적용 문제.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했잖아. 그럼 이제 실제 완성된 형태의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지. 그때 문제에서 신경 써야 될 조건들이 어떠한 건지.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문제. 풀이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아. 자, 수강 대상은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개념 학습이 무조건 제대로 최소 한 바퀴는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이제 스텝별로 진행을 하잖아. 스텝 0, 1, 2까지는 완벽하게 일단 무리 없이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버무려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다음에 오시는 게 일단 가장 좋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수능, 2024년도 수능 지구과학원을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치열한 전투를 이제 어느 정도 승리로 이끌어낸 그런 유경험자분들 근데 조금 뒤늦게 이제 재도전을 결정하게 되어서 이거를 지금 올해는 새롭게 안 했는데 저 이거 바로 유형별 자료조사 해도 될까 말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기준을 한번 잡아 드린다면 지난해 수능 2등급 이상, 1등급 아니면 2등급 정도까지는 일단 바로 따라오셔도 나쁘진 않겠다. 단 단, 개념 복습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을 치르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수능 시험장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머릿속의 개념들이 거의 대부분 포맷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뭐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밀도 놓게 채우는 그런 학습은 언제든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분들이라면 스피드 개념 스피드 개념 강의를 같이 병행하면서 기본적인 스텝 1, 2의 내용 한번 대단원별로 정리 끝내고 스텝 3 유형별 자료조사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텝 2까지 이제 개념 학습을 다 진행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적으로 자주 이루어져야 돼. 알겠지? 그래서 매직 개념 완성 강좌, 기출 분석, 완강을 다 한 분들도 스피드 개념, 현재 OT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업로드가 한창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수강하시는 걸 저는 매우 많이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특정 개념에 대한 간단한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 어떻게 이것들을 상황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조금은 질문 포인트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약간 비비 꼬온 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풀릴 수 있는 그런 유제들 또 이렇게 두고 실제 완성된 형태의 문제도 제공해드리고 이 문제는 당연하게도 해설지도 제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형식의 저희들이 너무 딱 구애받지 않고 개념 설명 페이지에서 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은 또는 문제 자료를 해석하고 또는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이 안에다 정리를 해두었고 제가 또 강의에서 설명드릴 거고 아시겠죠? 문제의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유제 OX 문제들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들에 대한 것만 제가 풀고 넘어가진 않겠죠. 안 그래? 강의에선 그에 더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또 다 이렇게 긁어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보따리를 이렇게 또 풀어드리게 될 겁니다. 오케이? 좋아. 업로드는 3월 22일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에 개강을 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적정 분량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무조건 2024년 4월달이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즉 5월달이 오기 전에 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완강을 해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뒷짐 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되지. 제가 달려가면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셔야죠. 안 그래?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 등을 좀 떠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수월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치? 물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면 제가 좀 또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같이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더 뭐라고 하지? 많은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면서 더 열심히 티내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어? 어? 아 4호강 내가의 4호강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 바로 끝내고 싶어요. 더 빨리 많이 올려주세요. 어? 그런 문의들이 또 많다면 사실은 어?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강의들을 또 준비하고 제작하고 또 문제도 만들고 하는 일정이 빡빡하긴 합니다만 제가 또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또 받게 되면 어? 아유 기특한 녀석들 하면서 어? 더 미친 듯이 달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잘 따라온다는 거 항상 티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아! 그리고 전체 분량은 대략 27강 정도? 어?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30강이 채 안됩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닌 대신 아! 한강에 대한 어떤 밀도가 상당히 높다. 어? 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경험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제공해드리는 문제나 상황이나 자료나 어? 깜짝 놀랄 만한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어? 이 내용으로 문제가 여기까지 갈 수도 있나? 어?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긴 하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절대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어떤 문제나 상황을 구성하진 않아요. 음.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긴 한데 아 기가 막히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 또 그런 어떤 하여간 또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느껴보시는 거 하하하하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아시겠죠? 좋아. 조금 빡빡하게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텝 1, 2 공부가 된 다음에 따라오시는 게 어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오케이? 음. 만약 여러분들이 완강을 했지만 스텝 1, 2 완강을 했지만 개념과 기출 분석 근데 듣다 보니까 어? 중간에 누수가 좀 많아 빈틈이 좀 많아 그런 걸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현상을 겪어 왜냐면 공부할 내용이 꽤나 많거든요. 이게 단 한 번의 개념학습만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빡빡하게 각인되진 않습니다. 알겠지? 따라서 한 달 전에는 알았지만 또는 한 달 전에 설명드릴 때 충분히 이해했지만 지금 봤더니 완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어. 본인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단. 그런 어떤 까먹었거나 잊어버렸거나 그런 부분을 느꼈을 땐 다시 한 번 개념과 또는 스피드 개념 또는 기출 분석 강의로 돌아가서 해당 내용들을 복습하고 스텝 3 다시 이렇게 따라오시는 그런 과정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나고 보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 이게 절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음. 어. 나 저기 두 달 전에 개념학습 끝났는데 이거 개념책 다시 봐야 돼. 귀찮네. 아우. 그냥 확 그냥 제 옆에 있었으면 진짜 아우. 그냥. 응. 그래요. 응. 그렇지. 아주 그냥 감동원이 조언을 해줄 텐데. 이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개념과 기출 분석 이거는 언제든 필요할 때 백과사전처럼 다시 한 번 들쳐내고 찾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스피드 개념이랑 같이 병행해서 따라오시길 적극 권장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는 강좌 아니에요. 전범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다. 어. 특정 대단원, 특정 중단원의 특정 주제에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케이. 음. 그래서 전범위의 개념 복습은 스피드 개념 또는 매직 개념 어. 뭐 들었던 분들 다시 한 번 또 필요한 부분 듣기를 부탁드리고 기출 분석도 꾸준히 반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스텝 0, 스텝 1, 스텝 2까지는 굳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더 해온 다음에 사전 예비학습을 하고 나서 강의를 듣기를 바라진 않아요. 알겠지? 그냥 책 앞에 딱 준비해놓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복습만 충분히 잘해서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스텝 2 이후 단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겠지? 스텝 3, 스텝 4, 파이널 스텝 마찬가지. 뭐 모의고사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 강의 명을 보면 음. 이번 강의 어디까지 진도를 나간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해당 진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료 분석에 있는 거 다 읽고 상황 판단해보시고 유제도 그냥 다 풀어보시고. 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해드리죠. 먼저 해보시라고. 먼저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어.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고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싶은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치? 근데 그 경험들을 먼저 해보시라고. 자료 분석 정형 문제도 풀어보시고 해설지 보고 틀린 부분들 체크하시고 다 끝낸 다음에 강의 듣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음.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고 읽고 정리 끝낸 다음에 오답 정리도 끝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더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 이어지는 스텝 4 마찬가지예요. 문제 다 풀고 따라와 강의 듣고 따라와야 돼. 알겠지? 어휴 뭐 풀어봤더니 그냥 너무 쉽게 술술 다 풀린대요. 아. 그런 분들 있을 순 있으나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수록된 내용이나 문제 어. 아우.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어.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한 과정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 어. 또 알다시피 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길만으로 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필요할 땐 이런 길 저런 길 다른 길 먼 길 돌아가기도 하고 어. 막 건너뛰기도 하고 막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필요하긴 하거든. 알겠지?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면 아. 이걸 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지 어. 충분히 납득되실 겁니다. 그래요. 오주교 열혈신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자. 오케이. 먼저 문제 풀고 정리 끝내고 강의 따라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기출분석. 그렇지. 기출분석이랑 개념 강좌 병행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개념학습 먼저 하고 이제 개념 복습하면서 기출분석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기출분석 아직도 안 끝낸 분들이라면 역시나 대단원별 개념 복습 기출분석 끝내고 같이 이제 대단원별로 유형별 자료분석까지 같이 끝내면서 한 단어씩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고 따라오시는 거 적극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범위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난이도를 무조건 다 높이는 건 아니고 다양한 난이도에 다양한 새로운 유형들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물어봤었던 내용들을 조금 재구성하거나 질문 방식 질문 포인트를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대배 꼬운 그런 신유형의 문제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스텝 4 실전 문제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형별 자료분석은 전범위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일부 고난도 개념들을 발췌해서 진행한다면 실전 문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본격적인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로 진행이 됩니다. 기출문석 그 다음 단계 유형별 자료분석의 다음 단계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강좌 특징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강의를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수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대충해서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약한 생각으로는 쉽게 경지에 다다르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은 시간 투자해서 더 월등한 실력을 가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한강 한강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풀이하는 여러 문제들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한 번 이 과정을 극복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이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아 이게 또 처음 느낌과 다르게 어 이게 또 할만하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같이 잘 커 나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티 여기까지 하고 저는 1강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매주 금요일 업로드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강에서 뵙죠.